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호응 많이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~! 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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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excuse me, excuse me, 다음 님이에요, 님. 너예요, 너라고요. 너예요, 너. 여러분, 저희가 앞에서 빡센 거 많이 했잖아요. 이제 이 두 분이 아주 행복한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힐링 바이브를 선물이 된다. 그래서 여러분 다 웃으면서, 박수치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볼게요. I need a touch on me, boy. 덮치는 기대를 넘어. 쓸먹읍을 덮고 올라갈 거야. 새로운 바다를 건너. 어쩌면 다른 어조로 만드는. 지겨봤던 이 배 속에서. 벗어나. 이 속도 자를 찾았어. 집사용이 켜져. 이수는 네줄. 이 속도 자를 찾아요. 이 속도 자를 찾았습니다. 이 속도 자를 찾아서 확실하게 보셨어요. 이 속도 자를 찾아서 확실하게 보셨어요. 여러분, 이 속도 자를 찾아요. 여러분, 이 속도는 그런 맘을 찾아위해 내내 보셨어요. OOOC. 제가 이것을 하죠. 미쳤나 미쳤어 다음은 이 두 분 정말 잘하셨으면 이 두 분께서 아까와 분위기만 다르게 아주 꾸시는 안무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두 분 진짜 잘하시거든요 저희 한번 볼까요? 레츠고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여러분. 다음은 제가 짰고요. 제가 디렉트를 해서 구성까지 다 짜고 저희가 단체 곡을 총 4곡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모든 걸 다 한 여러분 노래 딱 들으시면 아실 ZOO.